히힛 자! 궁필라디움! 이트! 간서! 아 10%였어? 체력? 이게 전멸기가 나오는데 타이탈로스처럼 저희가 동결을 걸려있어야 된대요 저거 쓰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이때다 싶으면 쓰겠지 뭐하고 나서 쓰는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 근데 거의 다 벙왕님 딜일거야? 슈퍼본거는 지금 딜이 안들어간단 말이야 잘못 눌렀어 요정도면 요정도 살더라 아껴아껴 브레스 엄청 커 아 광폭대? 알았어 근데 누구심? 데트 데트심 화폭 화폭 아 장난이구만 아 녹상이네 아 닉네임 못알아오잖아 쟤 뭐해 쟤 뭐해 꿈틀꿈틀거려 이 씨끼 파괴나되라 나이스 파괴 간다 은기여 와아 무적이다 페로민사랑 가자아 우와아 뒷팔 조용기야 으악 터지고 내가 정하줄게 킬어봐 오 정화로 빼줄 수 있어 개좋아 이렇게 빙결이 걸려야 된다 소리지? 어휴 길막당했어요 무서워요 저걸 하고 하나? 우리 두번 했잖아 그치? 부들부들 그치? 어? 박안 아냐? 아 요 라인을 봐야되나? 간다 요거 어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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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결되버렸고 아 아 좋았고 감사합니다 아하 할거 다했네 이제 죽겠네 아니 기다려 같이 가요 괜찮게 만든거 같애? 오우 나이스 이 새끼가 정하다 이 새끼야 어딨어요? 오아야야야야야 이건 환기잖아 그냥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보내자앗 보내자앗 보내버렸앗 뜨앗 뜨앗 별거 없구만 정화 어 정화 안되네 이거네 안녕하세요 아우 넬진행 어서오시고 축하니 어서오세요 어 별거 없네 1460 근데 뭐가 달라주는게 달라주는게 쿵쿠르빙뿡 나이스 와아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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